오 티큰 좋아 챔피언 좋아 일단 범죄 두마리 사볼게요 파릭 팔자 초반은 1코 2성장만 좀 생각해볼게요 역시 재미는 경량급 근데 누가 트런들 사라는건가 경량급일 때 트런들도 진짜 좋거든요 음 거물당 일단 요렇게 갈게요 어 어 트런들 거물쌍 일단 트런들 페어 좋아요 레벨업을 했기 때문에 잘 뜬거죠 필요없는거 그냥 팔게요 자 일단 직스 2성 붙여주시구요 요렇게까지 하고 마무리하죠 요거 넣고 싶은데 어차피 얘 딜 잘 못할거 같아요 그냥 요렇게 갈게요 어차피 딜 잘 못해 얘만 잡아주세요 까비 여기서는 웬만하면 음전자 일단 음전자가 좀 많이 필요해요 피바라기 수운 그래가지고 일단 음전자를 먹어줄거 가슴 니다 일단 얘 팔고 얘도 팔고 얘도 팔고 얘 사야되고 파구물쌍이 되고 파구물쌍이 되고 스태틱 이즈리얼 노리고 요건 에코껀데 너가 에코야 일단 자크도 사나 볼게요 일단 자크로 바꿔주시고 오케이 용병 가뿐하게 이겨줍니다 줄츠 자 이러면 6렘 리롤 기대시 높아졌죠 트런들 플러스 바이 나올 확률 그리고 줄츠 2성 요거 2성 그리고 에코 끝 장갑 좋아요 니코 좋아요 아 그냥 니코 쓰고 피관리할까? 자 지금 돌릴게요 그냥 어 이러면 썹 꽃피 다리우스 이러면 버틸게요 어 다리우스 올리고 필요없는거 팔고 일단 마무리하는걸로 할게요 그리고 구인수에 수운을 그냥 준다? 저는 피바라기부터 만들거라서 요렇게 한번 해보고 여기서 대건 못먹으면 그냥 수운 박죠 지금은 트런들 2성 찍힌 순간 거의 안질거에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피관리하면서 돈 모아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시계팀 레오나 바꿔주고 이번 리롤하려는 사람 좀 많을거 같은데 느낌이 여기도 지금 워익 볼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리롤덱 많아가지고 원래 리롤덱 많을때는 같이 묻어가면 좀 좋아서 일단 지금은 제가 이겼죠 아 이걸로 피읍하고 수운을 주고 막템을 루난이나 약간 도연포 요런거 주고 싶기도 하거든요 루난 주고 싶다 루난 이거 빼줘? 루난 줄게요 음전자는 쉽게 남으니까 웬만하면 루난 일단 이겼고 이러면 에코야 그냥 못먹으면 지팡이 둘다 못먹을 경우 있어 그럴땐 대검 일단 이 친구 팔구요 레오나 지금 생각보다 피읍을 잘 못해서 차라리 여기서 피읍을 하나 더 챙기는 것도 괜찮을수도 있는데 아직은 아직은 괜찮다는거 일단 잘이기죠 벌써 6레벨의 돈을 바닥까지 쳤지만 돈 다시 50원 모았고 1등까지 이게 트런들 덱입니다 아시겠죠 에검 연운 연운 트런들 어? 진짜 각이었네요 지금 잘 떠가지고 뭔가 돌리면은 많이 뜰거 같거든요 한 번 더 한 번 더 진짜 마지막 오케이 여기까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 빼고 일단 요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운 하나만 주고 마무리 어? 드디어 바위 마지막 그냥 거학 줘야겠다 이 판에 거학 적용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그냥 거학 줘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고학으로 가자 못참아 어 예 마지막 아 뭐... 굉장히 안 뜨는데 그죠 진짜 여기서 피읍 나와야 좋겠는데요 피읍을 너무 못해요 솔직히 이거 1단계라서 진짜 못하거든요 지팡이 벨트 둘 중 하나 또 둘 다 뺏겼고 하나 남았어요 이것도 뺏기면 진짜 안돼 어떻게 다 뺏겨져? 벨트가 인기가 많네 아이 찍을게요 마지막 일단 얼심 하나 줄건 맞구요 와 근데 안 뚫려요 확실히 바위가 방어력을 깎아줘야되요 그죠? 거인의 힘 휴대용 대장칸 그냥 요거 갈게요 일찍 누러 가겠습니다 항상 하나에서 말썽이더라구요 트런들은 그죠? 하나에서 말썽이야 하나에서 안 떠요 확실히 거인의 힘이라 삼성을 찍어야 더 세긴 하거든요 처음부터 센데 점점 더 세지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졌고 다다음 턴에 좀 많이 돌려서 틀어놓을 삼성은 무조건 찍어야 돼요 됐다 아 근데 이거 바위도 찾고 갈만한데 진짜 이거 제가 봤을 때 바위도 찾고 가는게 무조건 좋거든요 그리고 이코짜리가 진짜 많이 빠졌고 이코도 있으니까 찾고 갈게요 그냥 그런김에 불치까지 브라운 일단 여기까지 무리까지는 안해요 이러면 덤불조끼 바위 주죠 그냥 덤불조끼 바위 주고 이거 직스꺼 뺏어 주고 로템으로 하나 찾으면 될 듯 아 오 나이스 이겼네 아 나 직스 사놨어야 되는데 깜빡했다 나오겠지 아는 다 찍어버려 이거 에코 삼성은 거의 힘들거든요 삼코짜리는 겹치만 힘든데 1등이 에코이성 이미 있을거야 에코이성 있죠 이러면은 에코는 포기합시다 여기서 이제 직스 한마리 나오면은 요거 갈아주면서 바위한테 덤불조끼 주고 버티면서 반각시켜주는 느낌 그러면은 아 뭘 재조합해야 될까 배검? 배검 재조합 하나 해보죠 운전자? 직스가 안나온다 이즈라도 떠야되는데 어 뭐야 이즈네? 이즈네? 나중에 집행자 같은거 쓸 때 얘가 묶이는게 진짜 싫거든요 저는 그냥 요거 주고 얘 줄게요 구원 뽑아와라 구원 나중에 각하극해가 집행자 섞으면은 거의 바위가 묶이거든요 세력이 아마 제일 높을거라 난농꾼이라 제일 높은데 묶였을 때 스킬을 못써가지고 반각을 못시켜줘요 그러면 딜로스가 나서 힘드니까 그냥 수운 줄게요 어차피 여기 각하극해 집행자 섞기 편해서 나중에 섞으려면 무조건 섞거든요 어 잠깐만 저격수를 어? 아 이러면 안 섞을 수 있었는데 확인할거에요 와우 일단 이러면 잔나만 나오면 되는데 지금 리롤 한 번에 뭔가 뜰거같은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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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느낌 안 느낌 그래도 괜찮아요 이거는 이미 순방은 했고 1등까지 노려볼 수 있는 스쿼드 이제 육고물상 실드로 버텨주면서 초반에 이 피음 피음 낮으니까 그 뭐냐 실드로 버텨야 되거든요 이제 8레벨을 살짝 노려보죠 여기도 지금 9레벨 5혁신과 벨류덱 느낌 하지만 뚝배기 뚝배기 뚝뚝 뚝배기 때려주고 때려주고 때려주면 끝나죠 공격력 620 일단 지금은 이렇게 쓸게요 어 니코 어 니코 성배 레오나 일단 9레벨 아니 8레벨 노리면서 8레벨에 잔나나 징크스 나와주면 좋고 그거 중에 하나 넣고 요거 레오나 빼면서 육고물상 그리고 집행자 받아주면서 진행할게요 요거 그냥 앞라인 줍시다 지금은 바위가 방깍해주면 이제 녹여주면 돼요 방깍됐죠 39 바위 3성이 되면 방깍이 70%라서 금방 녹여요 크런돌 죽여주면 빌러 업고 방깍해주면 방어력 32 끝 이게 방깍의 중요성이죠 어 직스 썼다 이러면은 레벨업하고 샥 어 보호막 있으니까 그냥 브라움 CC기로 씁시다 이거라도 먹어 체력 리롤 돌려가지고 잔나나 그 누구냐 그 이름 뭐야 징크스 얘로 바꿔주면 되겠죠 요기까지 너 먹어 궁 빨리 써라 유미는 좀 가져가볼게요 나중에 진짜 이 집행자가 필요 없어질 때 유미라도 쓰면 좋거든요 여기 누가 띄워졌죠 아 근데 바위가 던몰조끼라 쉽다 2400 아 여기 수혜인이 집행자 먹네요 이러면 수혜인 집행자는 진짜 필요 없거든요 이러면 집행자를 빼버려도 돼요 여기 집행자는 2900 곰탱이 곰탱이가 걸리는 것도 큰 힘이 없거든요 요거 그냥 유미로 썩는게 좋습니다 이러면 CC기를 넣을게요 그러면 잔나 나와주면 학자까지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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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까지 이거 유미 위치 다른에 붙일게요 진짜 얘한테 붙이는 건 크리미가 없고 트런들한테 붙일게요 트런들 붙이는 법이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어 이겼네요 모렐로 내놔 내 모렐로 하지만 지팡이가 또 있다는 거 여기가 지금 이 힐 때문에 지속력이 높을 수가 있잖아요 잔나도 힐 좋고 그래서 모렐로가 있어야 있어야 좋아요 자 요거 붙이는 법 요렇게 배치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빛나죠 자 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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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빼고 리롤 리롤 징크스 징크스 요렇게 마무리할게 배치도 안봐요 자 이번 상대 오역신가 성대의 밸류덱이죠 에이스도 이성입니다 상대의 진짜 센거에요 이정도 템이면 자 밀고 들어가 CC기 유미 좋죠 이것때문에 유미를 넣은거기도 합니다 자 피업해주면서 때려주고 때려주고 죽었지만 남은 애들도 다이가 해줘야되는데 어 어 어 어 잠깐만 얘네들 약하거든요 제발 아 실드 쓰면 안돼 밀어내면서 어 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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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돼 어 징크스 떴다 이러면은 게임 끝 바이가 자매까지 들어간다 이거는 그냥 질수가 없습니다 삼성인데 저정도 잠깐만 이거 배치를 그러면은 세라피는 많이 뭉쳐있는 곳으로 스킬 쓰거든요 그냥 징크스 왼쪽에 혼자 두고 그냥 궁 안전하게 쓰게 합시다 요렇게만 배치하면 끝나요 그리고 지금은 에코 얼심이니까 세라피는 얘네쪽으로 뛰기만 하면 되는데 가만히 있을게요 오른쪽으로 옮기셨죠 이거는 그냥 이겼습니다 이거 지면 어 질수가 없어요 지나요? 어 잠깐만 이걸 왜 자꾸 지는거죠? 오케이 아 여긴 템이며 시너지며 너무 알찬데 사실상 내가 지는게 정상이긴 해 어 니코가 왜 이렇게 많이 뜨죠 저 세불망은 유미를 줄까 바이를 줄까 유미 줍시다 아 진짜 지면 말이 안돼 방금은 잘못 싸워서 진거에요 진짜 지면 말이 안됩니다 이미 이겼구요 이미 이겼습니다 징크스 잘 가고 그대로 찍고 끌고 때려오고 아 태불망 살아있죠 징크스 살아있구요 한 명 더 끌고 오고 자 유미 살아있어요 꺼내실게요 지금 PB 서버 되나요 여러분들? 2 1 5 5 5 exposed 5 있습니다 1 weitere 3 2 3 рок